왜 뭐가 잘못됐어 티몬스테이크 탄다 이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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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드랑이 냄새 아하 향긋해요 자 어..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해피스 험블버거 펌 오늘 제가 약속드렸던 무한모드 플레이하려고 이 게임을 켰는데 거지같이 무한모드가 잠겨있어서 엔딩을 다시 보고 와서 지금 무한모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게임 버그 고쳐질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냥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단 무한모드 어떤건지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어어 와 예예 이거 구 버전 가게도 할 수가 있네 신버전 구 버전 가게 두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신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 무서운거 안나오고 그냥 바로 잠깐만 무한모드 맞아? 어어 무한모드 맞네 어어? 아 무한모드인데 여기에서 이거 막 청어 이런거 주문할 수 있어요? 이 뒤쪽은 잠겨져있구요 아 여기에서 추가로 이제 메뉴가 더 생겼네요 스테이크랑 이런거 근데 맵 변하는 이펙트는 왜 넣어놨는지 좀 모르겠네요 아 여기 막아놨다 야 여기 막 켜져있고 그렇군요 한번 해볼게요 방해연소도 있겠죠? 로봇청소기 여기있어 꺼져! 자 출석체크하고 와 여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는 기계가 여기있네 아이스크림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야되는거야? 야 동선 미쳤다 진짜 쓰레기네 어? 미리 들어가있네요 왜 미리 갈려요? 영업시작도 안했는데 이거 되네 좋다 그럼 이것도 눌려? 안되잖아 이건 전력을 따로 먹나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리 따라놓고 이게 딸기 이게 초코 이게 바닐라네 어 뭐 시럽은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놓고 세팅을 좀 해놉시다 그러면 우리 우리 이거 진짜 무한보드 진지하게 한번 어디까지 가할 수있나 한번 해보자구요 제가 이 게임을 다 플레이하면서 단 한번도 해피를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? 그래서 해피가 어떻게 하면 소환이 되는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아니 근데 꺼져 있으신데 뭐지? 뒤에 마네킹 나와가지고 저 덮친거 같은데요 그럼 이것도 따라줘요? 아니 음 음 뭐지? 그럼 이것도 되나? 이것도 미리 넣어지나? 어어? 뭐지? 아 좀 미리 준비해놔라 뭐 이런건가? 좋은데? 아니 진짜 이거 버그 천국이라니까 게임하면 할수록? 아 근데 진짜 버그 많아요 이거 하아 진짜 할수록 일어났네 어쨌든 간 해피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무한보드 하면서 좀 실수도 해보고 불러보겠습니다 야 그럼 고기도 구워줘 설마? 이건 또 기기 키라고 나오네 이씨 멋대로네 그냥 기기가 꺼져있는데 돌아가면 진짜 좋지 어어? 아이 진짜 희한하네 어이 개꿀 아니냐 그러면? 잠깐만 어이 이러면 진짜 개꿀인데? 아 이건 안 구워지지? 어 안되는거는 뭐 어쩔수없고 이것도 다 구워졌고? 대박인데? 토형은 오늘도 활기차에요 생각해보니까 나 토형 구출 못해줬네 나 혼자 나왔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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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의 원흉이었는데 내가 쓰레기였네 아 이정도 하고 가게에 시작해볼까요? 음료 구분 가능하냐구요? 음료는 다 똑같애 음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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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가 유독 난리를 치는데 난이도가 있는건가? 초콜렛 몰트랑 해피도그 머스타드 없는 버전 초콜렛 이렇게 하고 머스타드 없는거 여기요 여기요 곧 다음 손님? 초콜렛이랑 핫파이 핫파이 초콜렛 초콜렛 맞지? 어 좋아요 다음 손님 뭐야 무한무도 맞아? 손님이 되게 여유롭게 오네 지금 초반이라 그런가? 일단 기력 미리 먹어놓을게요 아 맞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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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팔지 이거나 주워 먹자 홀 샌드위치 노 오니언 뭐야 나 돼지고기 패티 넣었어? 미친 뭐야 나 돼지고기 패티 넣었어? 미친 어 어 노 오니언 핫도그랑 뭐야 이거 썩었네 꺼져 핫도그랑 케첩 없는 핫도그 어차피 패티 굽는거 금방 하거든요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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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로운데? 뭐야 방금 유리창 깨진거야? 저쪽 왜 깨졌어 유리창 아니 뭐 버그 걸렸어요? 손님이 너무 안와요 이게 무슨 무한모드야 아 오브젝트 끼는거 좀 적당히 좀 해라 지루함이 무한인데 이 정도면 아이스크림도 미리 퍼놓자 어서옵쇼 이번엔 또 손님의 연속 두 번으로 오네 초콜렛이랑 닭고기 부러져서 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? 어딨어 이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안 꺼내서잖아 아니 어떡해 이게 번역이 있다고로 되있냐 닭고기 닭고기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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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치이지 없는거 3 2 그 다음에 계란이랑 프라이 계란이랑 프라이 시간 여유는 충분하죠? 빨리 익어라 근데 이거 뭐 포장도 안하고 그냥 생으로 넣어주는 거야? 어 근데 계란이 생각보다 되게 안 익는다 되게 오래 걸리네 됐지? 오 여기 사람 많이 쌓였네 이제 좀 시작하는 건가 핫파이 핫파이 힙온스테이크 핫파이 힙온스테이크 핫파이 힙온스테이크 실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불은 좀 켜고 삽시다 빨리 구워져라 빨리 구워져라 이 사이에 아이스크림이나 좀 갖고 올걸 아니 계란이랑 스테이크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좀 떠오고 아이스크림 핫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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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이거 이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구우면 어떻게 되지? 좀 궁금하네 아이스크림 다 태워 먹으려나? 후라이랑 티본스테이크 지금 업그레이드 다 한 상태에요 가게 업그레이드 다 했습니다 후라이 즉 구워져라 달리구워 그리고 손님들이 대기시간이 꽤 길어서 이거 뭐 실수만 안하면은 끝까지 하겠는데요? 자, 다음 다 구워졌냐? 어, 이거 그대로 유지되어있네. 안타네.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랑 이건 좀 문제네? 아이스크림을 두 개를 주문했네요.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랑 딸기 아이스크림이었지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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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이게 바나나 바나나는 티가 안 나냐? what the fuck what 뭐! 왜! 바나나! 아니야? 바나나가 안 뿌려진 건가? 아아 아..이거네 아니 눌리는 소리 들렸는데? 이상하다 분위기 좀 이상해졌다 지금 세 번 아웃하면은 이제 죽는구나 초콜렛 아이스크림, 티본, 디럭스 아잇 베드렁이 냄새 좋고 미안, 왜 왜 안돼 이거 읽는 동안 좀 먹어야겠다 이건 금방 읽지 뭐였지? 노우우우 피클 노우 피클 그 다음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었지 아마? 맞아? 영역도 좋아요 아 이렇게 뛰어댕겨 야 불 끄지마 이 꺄아 후라이랑 핫파이랑 소프트드링크 후라이랑 핫파이랑 다음 바나나랑 쿠키랑 닭고기 닭고기 바나나랑 쿠키랑 닭고기 닭고기 상추 없는거 어 안나 안나 가다 다음 후라이랑 해피콜라 디럭스 하얏 해피콜라 디럭스 하얏 하얏 노 피클 그 다음에 후라이 후라이 넣었나? 후라이 넣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서 보면 돼요 안 넣었네요 다음 너무 무난한데? 후라이 해피콜라 돼지고기 이거 평생 하겠다 이 정도면 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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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좆 춤마 춤마 트윈 춤마 춤마 이건 페널티있고 그럴줄 알았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이씨 너겟이랑 뭐야 너겟이랑 쉐이크랑 핫도그 노캐쳐 뜯으시고 저세기 또 불 끌어오네 아 바나나랑 초콜릿이랑 너겟 뭐야 이거 cast 핫핫핫핫핫 오케 그릴빛이랑 소프트드링크 그리고 생선, 드링크, 스트로베리 아 좀 헷갈리네 이제 생선이랑 소프트드링크랑 뭐? 아이스크림 소프트드링크 불 좀 켜달라고? 잘 보이지 이제? 이걸로 버텨 어차피 이거 불 다시 꺼지거든? 귀찮으니까 하이야 아직도 안 익었어? 되게 오래 걸린다 이거 자요 아 피곤하다 나 에너지 바 좀 먹고 올게 자 다음 점은 쿠키 닭고기 콜라 쿠키 닭고기 콜라 아이스크림 쿠키 닭고기 콜라 아 아이스크림 닭고기가 뭔데 노우 치즈 노우 치즈 뭔 맛이야 이거 스트로베리 콜라 콜라랑 다 넣었냐? 아닌데 하나가 부족한데? 햄버거 닭고기 닭고기 소프트 드링크 티본 스테이크 닭고기 뭔데? 그냥이네? 웬일이야? 다들 입맛 겁나 까다롭더니 얘는 다 먹네요 너무 감사한 친구다 야 이 다음에 뭐? 야 이제 드라이브 스루도 한번 해볼까? 너무, 너무 쉽죠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게 아니죠 드라이브 스루 고 자아 이제 주문 두개씩 들어옵니다 프라이액랑 너겟 뭐지 이거? 프라이액랑 너겟 어, 뭐 주문 뭐 어떻게 받아 이건 아, 여기구나 어어, 야 나 갑자기 겁나 혼란스러운데? 어, 나 드라이브 스루 괜히 켰나봐 아,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 그 다음에 쿠키쿠키 후라이 핫도그 그 다음에 쿠키쿠키 후라이 핫도그 쿠키쿠키 핫도그는 일반이지 쿠키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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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 오케이, 좋아 다음 어... 디럭스랑 티번스테이크 두개 50세 쿠키쿠키 쿠키쿠키 그래서 쿠키쿠킥은 왼쪽 거 하나? 티버스 스테이크 두 개랑 핫도그 노머스타드 홀리 쉿 저 절로 가고 왜! 어어어어 핫파이 핫파이 너겟 쉐이크 핫파이 핫파이 너겟 쉐이크 핫파이 핫파이 너겟 오 쉐이크 어어 오 왜죠? 알았어, 이.. 가! 왜, 뭐가 잘못됐어? 티몬 스테이크 탄다! 이야우, 이야우, 이야우 이야우, 이야우 겨드러기 냄새, 아아 향긋해요? 어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?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파악을 해야되요. 노 머스타드였구나! 스타드였구나! 으아악! 야, 이.. 잠깐만, 아, 햄버거 뭐였어? 노 피클. 다 익었겠다, 야. 노 피클. 기다려, 아직 1분 남았어. 이거 하나 넣고 티몬 스테이크랑 하하아 잠깐만, 지금 차가 안와서 다행이다. 차가 안와서. 노 피클! 아니, 노 머스타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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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야. 자, 다음. 쿠키 핫파이 쉐이크. 구우우. 쿠키 핫파이 쉐이크. 소프트 드링크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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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꺼지시고. 다음. 쿠키 핫파이 소프트 드링크. 쿠키 핫파이 소프트 드링크. 무난 무난하구만. 자, 쿠키 핫파이 소프트 드링크. 안주고 있었네. 쿠키 핫도그 핫도그 핫파이. 쿠키 핫파이 소프트 드링크. 나 뒤져요. 나 뒤져요. 나 뒤져요. 저 인간 또 불 끌어왔네. 야, 이 쌍놈스캐 안 꺼져? 아! 데미지는 왜 달아? 알았어, 이 X끼야! 좀 조용히 좀 해봐! 지금 바빠 뒤지겠는 거 안 보여? 가자, 이C! 다음 해피콜라, 핫도그 다음 차는 꽤, 그, 간격이 느리네요? 아, 뭐 지나간 거 같은데? 뭐지? 계란 돼지고기 쉐이크 계란, 돼지고기, 쉐이크 계란이 좀 오래 걸리니까 돼지고기 노우 토메이로 계란, 계란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랄랄랄 라랄라 랐 받아요 닭 음... 핫도그 머스타드 핫파이 쉐이크 알았어 빵빵거리지마 너 뒤진다 진짜 한번만도 빵빵거리면 아 쉐이크 쉐이크 초콜릿 닭고기 쉐이크 쉐이크 초콜릿 닭고기 쉐이크 쉐이크 아 아이스크림 안넣네 닭고기 닭고기 흐음 흐음 크흑흑, 크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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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흑 udah 닭고기는 근데 뭐야 노 취이이즈 우이야 응 라이옷! 아 차차차 그 다음에 쿠키, 핫도그,,, 케찹, 하..파이 쿠키 핫도그 잠시만.. 맞아? 그 다음에 핫파이 그 다음에 핫도그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시간 진짜 촉박하다 이제 쟤 왜 저래 미쳤나봐 왜 쟤 정신 아니야 읽는 동안 저거 주문 볼까? 아냐 아냐 금방 될꺼 아냐 아냐 보자 보자 아냐 아냐 헷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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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볼래 자 꺼져 자 그 다음에 바나나 닭고기 생선 바나나 닭고기 생선 생선이 여기 왜있지 바나나 뭐지? 아이스크림 없어 바나나 닭고기 바나나 닭고기 닭고기는 뭐야 노 토마이터 노 토마이터 노 토마이터 노 토마이터 보트 앗 보트 앗 노 노 토마이터 호 생선도 다 익었을 거 같은데? 굿굿굿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근데 안따라져 미친 뭐였어? 근데 바나나 맛 바나나 맛 쏟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쏟쏟쏟 찾으시공 차 자, 차 없고 자, 다음 손님 문화... 어? 차 왔어? 차 왔어? 언제 왔어? 어... 쿠키랑 핫도그 노케첩 하나, 둘, 셋, 넷 이 쌍놈의 스키 핫도그 노케첩이었지? 저번에 해피콜라였나? 쿠키였네?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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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는 쿠키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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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핫도그랑, 생크랑, 계란 핫도그 무슨 핫도그야? 그냥 핫도그 계란 요리 완료? 아 저 미친놈이 진짜 왜 저래? 시간 엄청 부족한데 지금 계란 하나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쿠라 알았어 해피 핫도그 쉐이크 야 잠깐만 이거 뭐였어? 기억 안나 노 케첩 아 기다려봐요 나도 좀 쉬면서 하자 쉬면서 차 바로 왔어? 정신병이네 저거 계란후라이 핫도그 디럭스 와 이거 너무 많은데? 자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고 계란 디럭스 디럭스는 뭐 거르는거 없었고 핫도그랑 후라이 핫도그랑 후라이 핫도그 디럭스 핫도그 비쥬 잔인 수빈 zy 비쥬 생명 흉 물 Uh 아, 탔다. 하... 자, 계란 익는 동안 이거 빨리 해야돼요. 쿠키랑 핫도그랑 아직도 안 익었어? 야, 차는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? 안 되겠는데? 핫도그랑 쉐이크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. 안 되겠다. 포기하자. 차는 그냥 보내고 왜 안 가지? 아, 안 가는구나. 시간이 지나면 그냥 페널티만 먹고 오오 노 머스타드 그치? 된거지? 그 다음에 닭고기 계란 핫파이 딸기 닭고기 계란 핫파이 닭고기 계란 뭔 소리야? 닭고기 닭고기 계란 핫파이 닭고기 계란 핫파이 아이들 닭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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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홉 닭고기 아홉 아홉 아아 아이 뭐해 음... 받아. 다음. 쿠키랑 핫파이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아, 겁나 재촉하네 진짜. 개 때리고 싶네. 20초. 20초 내로 나오겠지? 계란이랑 핫도그. 뭐였어? 뭐였어? 기억 안 나. 노 머스타드. 뭐였어? 뭐였어? 기억 안 나. 아직이야? 아직이야? 차는 아직 안 왔어요. 와. 와,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. 그래, 이게 타이콘이지 그지? 이게 경영 게임이지. 이 정도는 돼야지 그지. 초콜릿, 계란, 후라이. 초콜릿, 계란, 후라이. 초콜릿. 계란도 갖고 와야 되는데. 계란. 계란, 온 Sol. 없어요. 지금 제가 어, 저 또는 강좌 1개명이라. 저기 여onday. 쿠키, 쉐이크, 노케첩 쿠키, 쉐이크, 노케첩 쿠키, 쉐이크, 노케첩 쿠키, 쉐이크, 노케첩 빨리! 쿠키, 쉐이크, 노케첩 쿠키, 쉐이크, 노케첩 쿠키, 쉐이크 노케첩 알았다고! 이씨! 씻 가자 가 다음 해피콜라? 핫도그? 일단 핫도그부터 핫도그부터 뭐라고? 콜라, 노케첩, 노상추 콜라, 노케첩, 노상추 기다렸습니다 가다 다음에 쿠키 핫도그 쿠키 쿠키, 핫도그 쿠izione 쿠키 쿠키태 감사합니다 자 길이요 자 겁나 빠르게 자 이제 한번만 더 틀리면은 게임 5호거든요? 가다 다음 핫도그 핫도그 쉐이크 쉐이크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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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크 쉐이크 아니었어? 빵빵거리지 마 이놈아 씨 닭 노상 초 핫도그 너겟 빙도그 뭔 소리야 닭맞지! 핫도그랑 러겐 핫도그랑 러겐 그냥 핫도그 맞지? 오케이 완벽 차 없네? 굿? 아 근데 이렇게 새 주문 받고 있을 때 갑자기 차가 오면 좀 난감해지긴 해요 바나나 바나나 머스타드 돼지 딸기 딸기 돼지 보였어 이놈 없이 에이씨 한다! 응? 뭐야 아 다 갈린거구나 아니 순간 뇌정지왔네 이씨 스트로베리랑 노마스타드 쉐이크 소프트드링크 노케첩 버튼 워으 Excellence 소리 tocar BeBe és 꺼져! 빵빵거리지마 콜라 스테이크 디럭스 콜라 스테이크 디럭스 흐흫 쩔쩔 겨드랑이 냄새~~ 겨드랑이 냄새~~ 받으세요 핫파이, 쉐이크, 노마스터드 핫파이, 쉐이크, 노마스터드 바나나 후라이, 핫도그, 노케첩후라이 바나나 노케첩후라이 바나나 침에이크 쩔으으으음 불편차 프라이 아아~~~~~ 언제부턴가 진짜 개진지하게 하고 있..거든요? 핫파이 쉐이크 골고기 하아... 뭐였어... 그냥 핫도그야? 노 케첩 노 케첩 우 unlikely 노 케첩 국뿍 호동 노 케첩 핫도그 딸기 그냥 핫도그지? 까마자! 쿠키 핫하이 핫 쿠키 핫하이 머스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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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그 다음에 닭 생선 핫파이 셰이크 닭팔이 생선 하이쉐이크 탄거 아니지? 와, 나 탄 줄 알고 진짜 개쩔았네 멀리서 봤는데 시꺼메서 핫도그 핫도그 노케첩 저 좀 쉴게요 여러분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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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박 그 빠 에그 술라 그치 좋아요 다음 주문 쿠키 계란 서브 드링크 쿠키 계란 서브 드링크 쿠키 계란 서브 드링크 쿠키 계란 서브 드링크 쿠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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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쿠키 핫파이 쿠키쿠키 핫파이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편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주문 이번 주문이 진짜 최고였다 이번엔 좀 빵빵거려도 이해할게요 핫파이 스테이크 쿠키 쉐이크 노케첩 쿠키 쉐이크 노케첩 쿠키 쉐이크 노케첩 탔냐? 탔어? 왜 안..왜왜왜 와 요리가 안돼 이 미친 쿠키 이거랑 뭐였어 핫파이 아우 제대로 좀 들어가 이 아우씨 다음 질문 계란 소 딸기 계란소 딸기 계란 소 딸기 소 근데 소가 뭐야 노 치즈 2 1 땡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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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계란만 대면 되거든요 이건 좀 나중에 하고 너 뭐야 쿠키, 너겟, 핫도그 쿠키, 너겟, 핫도그 쿠키, 너겟, 핫도그 얘 뭐여 쿠키 너겟 쿠키 뭐였어? 머스타드 노 머스타드 아들아 다음 생선 생선 머스타드 소 생선 머스타드 소 생선 머스타드 소 생선 머스타드 소 소 소 소 무슨 소 토메이로 토마토 토마토 딱이다, 딱 쿠키 쿠키 쉐이크 머스타드 쿠키 쉐이크 머스타드 치 쿠키 티 펜 침 엉 Wick 퀧 하시고요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개빡세여 아 좀 쉴게 너네 뭐야 빠져 해롭지도 않은 애들이 아니 야 미친거 아니 해피콜라 3개 일단 당황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후라이 노 디럭스 후라이 디럭스 디럭스 후라이 디럭스 디럭스 근데 상추 피클 여기가 가 엇? 와 해피 콜라 핫도그야? 해피 핫도그야? 하아... 어떡하지? 이... 포기하자 야 이만큼 했으면 된거 아냐? 야 나 2000달러 했어 200만원 근데 뭐 게임 오버가 없어요? 이게 나 3개 아웃되면은 게임 오버인줄 알았는데 아니 솔직히 응대한 손님수 63명이면 진짜 충분하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나 게임 오버 되고 이제 만족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게임 오버가 없어요 가세요 안 받으니까 자 영업 끝났어요 여러분 영업 끝났어요 오픈 끈다 이미 근무중입니다 끝났다고요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요 할 만큼 했다고요 할 만큼 했다고요 할 만큼 했다고요 아니 해피가 와서 나 잡아갈 줄 알았는데 난 안될꼬가 난 영영 해피를 볼 수 없는 건가 아니 진짜 무한 모드일 줄은 몰랐지 아 일단 좀 지켜보자 저 저 저 빨간 뭐야 유리창이 깨져있어 좀 지켜보자 이게 가득 차면은 게임 오버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거든요 여기까지 차면 그냥 한번 보자고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자 자 안 끝나 안 끝나 와 게임 오버가 없어? 아니 좀 너무 한 거 아니에요? 게임을 너무 대충 만들었어 와 처음엔 진짜 참신하다 와 시든도 있네 이랬는데 진, 진짜 용두사미 게임 와아 아 여러분 제가 또 막 불평불만 화내가지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, 이게 뭡니까 아 여기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됐네요 이거는 무한 타이콘 모드여가지고 아 진짜 어? 어? 어 너 어쩌다 거기 위에 올라가 있냐?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저씨 그것이 뭐예요 아 좀 게임 오버되는 장면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, 어 구현이 안 돼 있는 거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즐겨본 무한 모드였습니다 어 드라이브 스루까지 켜고 나서부터는 진짜 정신없이 재밌게 했었던 거 같은데 하나하나 실수를 할 때마다 되게 치명적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아 이 경고 딱 세 번의 해피가 와가지고 게임 오버 최종 점수 이렇게 나왔으면은 되게 재밌었을 거 같은데 그래도 무한 모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 같았는데 아니 뭐 벌칙을 아무리 받아도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편안히 하게 되잖아 그리고 왜 중간중간 이벤트는 왜 안 생겼을까요? 그 일반 게임에서는 이벤트가 있어서 더 스릴 있게 막 정신없이 할 수 있었었는데 무한 모드는 드라이브 스루를 감안하고 만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벤트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네요 이렇게 무난무난한 게임이었을 줄이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해피스 환벌버거 황 무한 모드였습니다 너 과정료 스팸 이렇게 분위기 한글자막 by 한효정